지금부터는 커버 댄스 대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제가 제대로 한 번 판을 깔아줄게. 무작위로 우리가 음악을 틀어줄 테니까 아는 사람만 나와서 춤을 추는데. 알았지? 물론 우연히도 포함되고. 그렇게 음악 줘. 알면 나와줘, 알면 나와줘. 알면 아는 사람 나와. 역시 춤 원토펀치. 우리아지. 오늘 둘 셋. 오늘 둘 둘 셋. 오늘 둘 셋. 우연아. 인자치 가야될 동현이다. 잘했다. 아, 춤. 아, 춤! 우연이다. 그래도 수행이가 옆에 있어. 아, 오랫다. 오, 수행이가 다 알아. 우연아, 뒤에 수행이가 있다니까. 네 노래처럼 안 나오면 모르겠어. 아! 너를 반드시 꼭 찾아봐. 아, 이렇게 돼.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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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오케이! 예, 스위리 A! 연예인 B 듣게! 예! 연예인 B. 자, 다음. 소이! 네! 소이! 자기소개 30표. 안녕하세요, 고쿤님들. 저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엉뚱한 자차원 소녀 소이라고 합니다.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슈퍼닷컴 컴퓨터는. 김소이가 검도 능력자래. 진짜? 초코미 검신이라고. 아니, 검도를 배웠어? 네. 제가 초학교 2학년부터 6년 정도 배웠어요. 6년을 했다고? 네. 그럼 단위 있어? 네, 지금 검은띠 상단에서. 검은띠 상단? 그러면 우리 소이가 검도. 기본 자세 몇 가지만 보여줘. 뭐까? 이거 진짜 칼인데? 가검입니다. 가검, 가검.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일단 몇 가지, 기본 동작 몇 가지만 보여주면 안 돼? 아, 기본. 검소야. 검소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가짜네, 가짜. 목이 들어와서. 죄송해요. 자, 한번 봐봐. 앞으로 가서. 뒤에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고. 네, 네. 칼 돌리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그림 있지 않아? 네. 여기다가 그냥. 오, 소리나. 어? 그냥. 오, 소리나. 이런. 입에서 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 옛날 아이돌.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에라의 유머 1번 짓에 대해서. 여기에 사실 검도신 여태가 또 있어. 바로. 누가 저래요? 저요? 아, 진짜. 뮤지컬에서 검도신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해. 아, 아. 다 했죠, 했죠. 보여줘. 오세요. 그럼 노래하면서 한 거야? 남 선배? 대단하다. 살짝 보여드릴게요. 뮤지컬에서 어떤 역할이었는데? 뮤지컬에서요? 경호원이요. 경호원? 그럼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Authority. 죽을꿀. 좋아요, 배怜 крепuish. 허니. 진짜 뮤지컬에서 그렇게 했어? 네. 진짜? 와, 남으면 날라다닌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마침 검도 실력자가 2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게임이 있어. 자, 세팅. 아, 진짜 귀여워. 대박. A가 안전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실제 검이 아니고. 제가 얘를 어떻게 때려요. 이 검이 거의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진짜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진짜, 진짜 안 아파. 제 한 시간 동안 품절을 많이 터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파이팅! 이겨라, 이겨라. 소희짝 이겨라. 준비. 네. 파이팅! 시작! 파이팅! 야, 야, 야. 파이팅!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하나, 하나, 하나. 아, 아! 손이. 아, 죄송해요, 안 해. 자, 이제 끝내라, 소희야. 아,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터졌어? 남 선배 이거 뭐야. 아니 안 터져요. 봐봐요. 아니야. 왜 이렇게 세니 너. 안 터지잖아요. 세로로 쳐지. 다 터지는구나. 자 우리 소희 A. 감사합니다. 남 선배 큰 웃음 줬다. 네. 남 선배 F.